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양고추 다진마늘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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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이제 양파 뒷부분 대파 4시간 진짜로 으깨 청양고추 오징어 청양고추 양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파 물 양념에 볶아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참기름을 더욱 찬양을 넣고 불을 더욱 끓여주세요 그리고 계란을 넣고 계란을 더욱 끓여줍니다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과 계란을 넣어주세요 소금 치즈 이거 안 돼? 오늘의 아침 일찍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